구리구리 너구리님이신데요. GS건설 21,350원에 100% 주 계좌가 아닌 서브 계좌의 장투로 매월 모아가고 있습니다. GS이니마 지분을 갖고 있는 GS건설. 건설업 말고도 신사업 부문의 기대를 가지고 있고 건설도 마냥 불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아갈 때 주가 얼마까지 모아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21,350원 매수값인데 27,000원에 오는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손실은 그리 크지 않으시고 계속 사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주식투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서브 계좌라니까 주계좌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계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거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승부를 보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고 무리한 배팅을 하니까 주식에서 손해를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모아간다면 지금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 좋죠. PF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해외 미국 쪽은 굉장히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맞는 말씀이세요. 건설업이라고 마냥 불황은 아닐 겁니다.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이게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산업 쪽이 산업 사이클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안 좋았다가 또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매수를 안 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모아가신다면 굉장히 불황일 때 이럴 때 모아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고요. 우리 반도체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부터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때부터 차근차근 한꺼번에 매수를 안 하고 차근차근 모아갔다라면요. 지금 아마 꽤 많이 수익이 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모멘텀도 좀 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모멘텀도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사우디에 네옹시티 관련 GS건설은 아니지만요. 네옹시티 관련 프로젝트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대선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인도네시아 대선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수도 자카르타가 지금 섬이 깔아앉고 있거든요. 해수면이 점점 올라와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수도를 안 옮기면 안 됩니다. 옮기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좀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 또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정권이 바뀐 가장 주된 이유가 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공약을 한 게 아파트 230만 호 짓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만큼 다는 못 짓더라도 이 불황이 조금 지나가게 되면 좀 경기 불황이 조금 지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좀 사모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현재가 아래에서는 물론 사모으는 거 찬성이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도 마찬가지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만 2만 4천 원대 아래 정도? 여기가 2만 4천 원이라는 가격이 전에 2월에 찍었던 그 고점 정도입니다. 2만 4천 원 아래 구간에서는 차근차근 이렇게 모아가신다면 저 주가는 뚫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조금 바라볼 수 있는 자리는 이쪽 여기 급락하기 전에 주가 이 정도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격대는 한 3만 원대 이상 정도, 3만 2, 3천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차근차근 모으시면서 2만 4천 원 아래에서 차근차근 모으시고 목표가는 3만 3천 원 정도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S건설 중장기 전략 나왔습니다. 2만 4천 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3만 3천 원까지 잡았습니다. 목표가 3만 4천 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